음악 새해 아침이니까 개그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엄마가 말이야 성공입니다 성경 보금서의 시작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에서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그러고 보금서의 끝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마칩니다 과연 성경은 믿을 만한 기록인가? 이에 대한 의문은 기독교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다 한 번씩 품어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성경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과 공경의 끈을 놓지 않고 그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일각에서도 그와 유사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발전된 학문들과 이론들을 사용하여서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의 오류들을 찾아내서 성경의 허구성을 증명합니다 이에 대한 대부분의 교인들과 교회들의 반응은 의심은 곧 불신앙이므로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기독교는 점점 더 설득력을 잃고 사람들은 기독교를 외면합니다 한편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은 점점 더 문자 그대로 믿는 맹신주의자가 되거나 어정쩡한 회의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 현대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구제나 환경문제나 도덕성 회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대한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보존해서 각 문화와 시대에 맞는 언어로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성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태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 사람들에 대한 설득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신목사 너한테 뭐죠? 그러면 저는 딱 한 마디로 설득력 달라고 합니다 왜? 오늘날의 언어로 여러분들을 잘 설득해서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책이구나 이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성은 기독교의 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이성을 더욱 고향시키고 이성의 힘을 더욱 첨예화해야 합니다 물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없을 묻자의 생각을 잊자 생각이 없이 그저 우 몰려다니는 그것을 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성이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추진하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이고 이성이나 그 산물인 과학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걸려든 올무입니다 성경은 이성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신화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문서입니다 또한 성경은 당시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문서이므로 당연히 당시 사람들의 그 수준과 정황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사고 방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과학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은 세상과 우리들을 살리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존자이십니다 남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본질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각 사물들의 한계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 성과 과학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실존적 공호로 허덕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생명덩어리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말씀에 담긴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항의 내지는 또 반감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성을 초월한 말씀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까 고심하기도 하고 엉터리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이며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하십니다 이성만을 신봉하는 육적인 사람들은 영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성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데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이성이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들의 생명을 북돋우고 하는데 힘이 없다는 얘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고 제자들 역시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구원사업을 중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까지 스스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행한 성만찬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과학과 적대적이거나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의 한계를 잘 알고 있고 동시에 이성과 과학을 초월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세계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 너머의 세계입니다 우리들의 일생은 태어났습니다 엄마로부터 그리고 죽습니다 관에 들어갑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라고 생각하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전긍긍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시면서 우리의 탄생 이전에도 존재하셨고 죽은 후에도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넘어 계십니다 신앙의 첫 걸음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탄생하고 죽는 고 경험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죽음 후의 부활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성의 소유자 과학의 진짜 교도자들은 이성과 과학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도 광대한 우주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최고의 경애감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설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륜과 판단이 다인양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성을 초월하여서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그 생명의 세계로 차근차근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리는 일에 온 관심을 집중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 삶, 사랑 모두 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하여 삶을 살리는 존재를 바로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남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때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불합리해 보이고 비이성적인, 비과학적으로 보인다고 하여도 그 배후에 숨겨진 생명을 찾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의식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비로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채득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더러워진 목욕물을 버린답시고 그 목욕물 안에 놀고 있는 악의까지 버리는 잘못을 더 이상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신빙성은 학문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일개 유목민 출신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과연 당시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아무리 똑똑해도 종신분, 상민 출신이 절대로 영의전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이것은 설화이며 과장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임이 입증되었고 성경 곳곳에 그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는 기록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길지만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성경책을 따라서 차근차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요한 게시록에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사도연에게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하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자가 먹이를 놓고 그르렁거리는 그것을 하가라고 말합니다 성경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강아지가 맛있는 뼉다귀를 놓고 그르렁거릴 때 그 하가하듯이 성경을 사랑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남침례교단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침례교단 서든 베프티스트의 별명이 바이블 러버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는 학교 수준이 굉장히 낮음에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져서 가장 싼 학교를 찾아간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을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수준 낮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이 뜨거워졌는데 그것은 제 수준도 낮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결심한 것은 이제 내가 목사로 살아있는 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바이블 러버가 되게 하겠다는 그것을 거기에서 결심하고서 지금까지 온 것이 그 결과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시작합니다 농경민은 유목민을 대단히 천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짐승을 다루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하여서 아무리 노인 백정이라도 어린아이가 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분리시켜서 그들만이 사는 장소를 따로 정해놓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대대로 농경민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3장 32절에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급 사람들도 따로 하니 애급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을 자신의 사저로 불러들여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국무총리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상을 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 따로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국무총리 높은 관직의 귀족이라고 하여도 유목민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은 부족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 애급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농경민으로서 유목민들을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요셉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천이 여기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에 이주한 다음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렇게 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천대, 차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감리교회 이름을 고센감리교회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특별하라는 뜻에서 지었는데 토네이도가 와서 그 교회만 박살내버렸습니다 특권의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이 천이 여기는 유목민 출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집트 16대 왕조 때 중앙아시아 유목민인 히크소스족이 이집트를 침공하여서 왕조를 무너뜨리고 17대 왕족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유목민 아닙니까?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했듯이 그 당시 까마득한 옛날 한 3천 년 전에 히크소스족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17대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집트의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최강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이 강한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이 유목민에게 패배한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고고학 역사학의 발전으로 여러 나라의 기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창피하다고 자신들의 패배 기록을 삭제하였지만 상대국가는 승리하였다고 크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이집트 카이로 국립박물관에 들어갔는데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 가이드를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카이로 지하박물관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파라오들의 석상들이 서 있었는데 그 지하실 한 방이 있잖아요 우리들처럼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사람들의 파라오 석상들이 거대한 것들이 쫙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힉소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목민 힉소스 그러니까 광대뼈가 이렇게 강조되어 있죠 힉소스족은 힘으로는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렸지만 이집트 백성들은 여전히 유목민 이방족속들의 왕조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지만 쪽발이 외농 물론 거기에 친일파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치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자 바로는 탐복하여서 같은 유목민 출신인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통치상의 난제를 요셉은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갔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에 곡식을 잘 저장해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나 가난한 주민들이 돈을 들고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당과 가난한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라 그래서 히크소스 왕조의 재정이 이렇게 튼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애굽당과 인근 지역의 돈이 고갈되고 바로는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와서 돈이 지나였사오니 이제는 돈이 다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셔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러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 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주리라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소나 말이나 양들을 가지고 와서 요셉이 저장해둔 곡식과 바꾸었습니다 특히 말은 당시 군사력 증대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더욱 강성해지고 이집트 호족들의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기근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이집트 백성과 인근 주민들이 또 와서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우리의 돈이 다 지나였고 우리의 짐승의 때가 죽게로 돌아가사오니 죽게 낼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의 몸과 전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전국의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이집트 사람들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역사적인 맥락을 알지 못하고는 이 구절을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왕이나 황제는 그 국가의 땅 모두를 소유한 존재입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땅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소유의 땅을 백성과 귀족들에게 하사하고 분배합니다 또한 백성들이 굶주리면 당연히 왕이나 황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돈이나 가축이나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와서 식량과 교환하도록 하고 그 모아진 것을 파라오의 명의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경민인 이집트 백성들이 여전히 유목민 출신의 왕조를 배격하고 저항하고 있으며 그 저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힉소스 완조는 단시 궁사적으로만 이집트를 차지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도 나가서는 이집트의 토지까지도 드디어 모두 손에 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구절이 창세기 4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백성들로부터는 그렇게 하였지만 이집트 종교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재산과 토지는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교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유하여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음을 뜻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조세법을 제정합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들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이집트의 토지법을 제정하여서 명실공이 파라오로 하여금 이집트 전체를 통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당연히 힐소스 왕조의 파라오는 요셉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조치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한 가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씨를 잉태하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가장 충실한 열매를 맺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DNA를 인간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을 믿고 출발하는 순간 아브라함에서는 DNA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DNA 그리고선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에게서 가장 완전한 가장 튼실한 믿음의 DNA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그 열매로부터 얻은 씨앗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이식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난도질을 해볼 만큼 해보았습니다 또한 의심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맹룡 목적으로 문자에 매달려서 왜 이대로 되지 않을까 답답해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갈급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죠 그런데 저는 그 갈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왜 갈급해야 한 것일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해보았는데 복은커녕 점점 쪼들리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예요? 복받는 비결은 한 번도 얘기 안 하거든요 성숙하라고만 하거든요 복받는 비결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애를 써야 되고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갈급하다고 또 다른 데로 옮기는데 여러분 진짜 복받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례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이 아름다운 지근을 살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요셉의 이 긴 이야기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맡은 일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현명한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해나갑니다 바로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철학에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적 사고고 하나는 헬라적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헬라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로마에 이어서 그래서 히브리는 불과 2천만 명도 안 되고 헬라는 수십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전했을까 헬라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분석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 How is it possible? How를 묻습니다 언제나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 다 헬라인들의 후예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발전된 과학은 다 헬라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불평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를 묻지 않냐고 왜?라고 묻습니다 왜 갈라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 책은 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격련 그리고 그 말씀에 담긴 은혜를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차근차근으로 갈 때 그 어떤 난제도 능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도함을 받고 차근차근 따라갈 때 그 이종표를 따라 숨겨놓은 하나님의 모든 만복들을 향유하는 모두들 그래서 그 복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1년 동안 또한 앞으로도 잘 인도하여 주심을 기도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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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